지금 무증 D-Day에 크게 하방으로 밀어버렸죠.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상당히 악랄한 세력입니다. 정말로 악랄한 세력이죠. 정말로 악랄한 세력인데 이 악랄한 세력이 HLB의 대표이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악랄합니다. 지금 D-Day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외인기관 매수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주 큰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무증으로 끌어올린 부분 그대로 계단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조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오늘 많이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살짝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시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D-Day에 이렇게 큰 하방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무증이라는 호재가 사라졌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N-Day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증선이에 대한 불확실성 두 개가 딱 지금 큰 짐이 되고 있죠. HLB의 발목에 큰 족쇄가 지금 두 개나 채워져 있습니다. 두 개나 N-Day 승인 신청이 언제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모르겠다. 결과에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죠.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 족쇄가 딱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 N-Day 승인 신청 일정입니다. N-Day 승인 신청 일정이 나와버리면 그 두 가지 족쇄를 한 번에 다 풀어버릴 수 있죠. 그 두 족쇄를 풀어줄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회사밖에 없습니다. 진양근 회장이 정말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주들이 믿고 지지하고 투자를 한 주주들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증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또 뭔가가 필요하죠. 그 뭔가라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을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지금 공유를 하라는 겁니다. 공유를 N-Day 승인 신청에 대한 공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득이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그 어떠한 세력들이 이거 이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밀어내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왜냐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무증으로 해가지고 주식수가 두 배로 늘어났고 주가는 반토막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날짜가 이제 지나가 버렸죠. 지나가 버린 상황이니까 이건 과거가 돼 버린 겁니다. 과거가 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 두 개의 족쇄만 눈에 딱 보이고 있죠. 앞이 시끄먼 먹구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회사가 그렇게 맞는 거죠. 증선이 조사받고 있고 그 다음에 N-Day 승인 신청. 1년 6개월,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납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죠. 주주들은 몰라도 돼. 그러면 이 메이저들이 쟤도 마음대로 이만큼 올렸는데 달라진 건 없다. 그러고 이제 끌어내리겠죠. 이렇게. 뻔한 흐름입니다. 뻔한 흐름. HLB 지금 보면은 이거 정말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들의 편에서 회사의 CEO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에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믿고 이렇게 지지를 그렇게 하고 믿어왔던 이 주주들. 이만큼 또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든 시간을 보낸 주주들에게 완전히 등에다 칼을 한번 딱 꽂는 이런 뭔가가 터져버렸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겁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강력하게 조선일보 기자를 압박을 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무상전자 카드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압박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압박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아주 어두운 먹구름밖에 안 하죠. 먹구름을 싹 걷어 줄 거는 쉽습니다. 유튜브 한 번 더 켜면 되죠. 유튜브 한 번 더 켜거나 켜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으로 해서 지금 솔직하게 지금 어디 정도까지 진행이 돼서 곧 진행이 된다. 곧이 아니고 지금 이 회사는 곧 무슨 조만간 지체 없이 사질 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예시 당초에 주주들을 완전히 무슨 뭐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죠.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농락 수준입니다. 곧 그리고 하반기 그러고 나서 납기가 지나면 잠수 이게 뭐 일상화가 되어버렸죠.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다시 개인 투자자들 뚝배기 한 번 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끌어내린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엔드에이스 인스 1등만 나와주면 이건 못 내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크게 미뤘는데 요게 무증으로 이렇게 내렸죠. 무증으로 무증으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HM 생명과학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오버해서 위까지 올라왔죠. 오버슈팅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이 맞았죠. 7.7%나 끌어내렸는데 이제 무증을 하고 나면 요렇게 올라간 부분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요렇게 다시 여기서 놀던 무증전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러고 이제 밀어내릴 수 있다. 오늘 많이 내렸으니까 또 살짝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올리는 모습 보여주다가 내리고 보여주다가 내리고 보여주다가 내리고 그런 계단식 하락이 나올 것 너무나 큽니다. 지금 너무나 크다. 너무나 그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뭔가 어떠한 소식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계속 계단식 하락이 올라간 척하다가 내리고 올라간 척하다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대로 다시 무상증자 하기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돼 있는 거죠. 증선이가 또 연기가 되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증선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 엔데이 증위층 날짜가 언제가 될까 조마조마 그거죠. 지금 완전히 불확실성 투성이가 돼 버리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마음껏 자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을 해서 많이 올려 먹었으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이제 뭐 잘 될 거야 이런 완전한 소식도 내주고 했으니까 티보 잔입도 OS값이 도달 못했는데 PPS 가지고 또 허가가 났다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또 이제 올린 척하다가 밀고 올린 척하다가 밀고 이렇게 밀게 되면 또 쭉 내려올 수 있는 이렇게 또 계단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대응을 안 해버리면 이거 그냥 계단시 하락입니다. 계단시 하락 계단시 하락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무상증자라는 호재가 사라져 버리고 악재 족쇄 두 개가 끌어내리고 있는데 밑으로 내리라고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표시를 안 내면서 끌어내리니까 올린 척하다가 내리고 올린 척하다가 내리고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삶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끌어내리겠죠. 그렇게 끌어내릴 겁니다.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족쇄가 채워져 있는 이 두 개를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열쇠가 져가지고 족쇄 이제 풀죠. 뚝배기 이제 더 이상 깨어지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뚝배기에 헬멧 씌워줍니다. 이거 그런데 그걸 안 해버리면 뚝배기 한 번 더 깨라는 걸 용인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얘들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공매도가 아닙니다. 공매도가 아니다. 공매도면은 여기까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그런 의심을 불안감을 없애줘야 됩니다. 없애줘야지 투자자들이 믿고 다시 지지를 하면서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런 부분을 또 경험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 세력들이 요놈들이 요놈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주주들은 아주 또 힘든 시간을 한참 또 보내야 되겠죠. 그거를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마디만 하면 저런 부분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